모초롬의 휴가라니, 너무 기분이 좋다. 무슨 일이지? 모든 걸 뜯어먹어버리겠다!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불편을 걷고 있는 줄 알아? 모초롬의 휴가라니, 너무 기분이 좋다. 대장,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. 내일부턴 또다시 바빠질 텐데, 오늘 뭐하고 보내질 건가요? 글쎄, 뭐하고 놀면 좋지? 재미있는 만화 영화라도 볼까? 마침 이 근처 극장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우리 다같이 보러 가면 어떨까요? 정말 좋은 생각이야. 고소한 팝콘도 먹고, 시원한 콜라도 마시고. 모두들 같이 갈까? 좋아요! 어? 무슨 일이지? 대장, 아무래도 큰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? 안되겠다. 코라, 상황을 좀 보고 와줄래? 맡겨만 주세요. 대장, 불빛을 구해왔어요. 정말 고마워. 모두들 괜찮은 거야? 괜찮습니다. 아무래도 근처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. 갑자기 정전이라도 된 걸까요? 코라! 대장!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밝혀냈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인데? 난폭한 공룡이 배가 고프다며 동네의 전선을 모두 뜯어먹고 있어요. 뭐라고? 제가 다행히 고장난 전선을 고치긴 했지만, 언제 또 다른 전선을 뜯어먹을지 몰라요. 이거 정말 큰일인데. 그렇다면 그 난폭한 공룡부터 얼른 찾아내야겠어. 모두 준비됐어? 네! 준비와요! 자, 그럼 가자! 변신! 그왕! 모든 걸 뜯어먹어버리겠다! 으악! 그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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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당장 멈춰! 아무도 날 말릴 수 없어! 니들은 뭐야? 그왕!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녀석이군.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불편을 걷고 있는 줄 알아? 책을 봐야 하는 친구들도, 만화를 봐야 하는 친구들도, 모두 너 때문에 불빛을 잃었다고!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? 난 그냥 재밌게 놀기만 하면 된다! 이 녀석, 정말 안 되겠네. 대원들! 네! 여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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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복해라! 으악! 이럴수가! 으악! 구, 공룡 살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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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! 우리가 이겼어요! 으악! 이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겠지? 우리가 있는 한 절대 그럴 수 없죠 대장! 정전이 됐던 옆동네에도 다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역시 힘을 합쳐 동네를 지키길 잘했어 정말 잘 됐어! 그런데 이제 정기가 들어왔으니 극장에서 하는 만화 영화도 다시 보러 갈 수 있겠죠? 그럼! 오늘은 하루 밖에 없는 휴가잖아 모두의 평화를 지켰으니 이제 우리도 가볼까? 좋습니다! 가자! 2-6-3-3-4 fuckin